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조선중앙동화들이 다 다루네요. 참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문제는 앞으로 언제 어떤 신문이 핵심 사안을 다룰지 궁금합니다마는 언론사들도 본인들이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끝까지 다루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크게 그게 없었으니까 몇십 년 동안 감사다운 감사가 없었으니까 정말 참 선관위 위원들도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좀 잘 봐달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동화 1면 선관위원장은 위법수당을 받고 그리고 직원은 공짜로 해외여행을 했다. 권순일 노정희 노태학 전직 및 현직 선관위원장이 월 290만 원 위법수당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1면에 올랐습니다. 1면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좀 중요하게 봐서 동화일보가 논설에 명절 떡값이의 골프 여행비 선관위 직원들의 모랄해져더 그러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오늘 이례적으로 기사뿐만 아니고 이런 사설에서도 아빠 찬스 속구리 투표 선관위 이번에 128명 무더기 청탁검지법 위반 찬찬히 읽어보니까 노태학 씨나 권순일 씨나 이런 사람들이 수당받은 것 외에 뭐 35개 선관위는 수당을 이렇게 선관위원들에게 지불한 수당을 모아놨다가 선관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 역할을 맡은 선관위원 1명에 몰아주고 부서 회식비처럼 쌓아두었다가 사무국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국내외로 여행을 다닌 데 썼고 아주 엉망친창이네요.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경려금 전별금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그런 선관위 직원들이 118명이 발각됐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선관위원들이 검화비를 받은 상태에서 그냥 사무처 직원들이 쓰도록 이렇게 내버려 뒀던 것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정치에 뜻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마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선관위원 재직 시절에 돈을 써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거의 선관위가 상전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선관위원들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들도 다 선관위의 종놈처럼 돼버린 거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선거 때 큰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선관위 에 굉장히 밑보였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전 선거구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를 빼앗아 가지고 김동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후보에 더해 주는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 작업들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대한민국의 선관위에 찍히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감사 상황을 2019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속구리 투표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마 감사원의 자체검사를 중앙선관위가 해 가지고 감사원에 제출한 속구리 투표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선거관리는 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략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이 밝혀지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가 추도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낙선시켜야 될 사람에게 감소시키고 당선시켜야 될 사람에게 증가시키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검하고 있는 득표수 증감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나 가지고 더 이상 드러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지금 까발뀄진 상태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선거 사물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얼 해완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엊그제 제가 작성한 건데 이게 2018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이게 6월 달에 있었고 8월 달에 이해찬의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017년에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시운전하고 2018년에 화끈하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압승했지 않습니까 제주지사 선거입니다. 그 당시에 원희룡 씨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원희룡의 표에서 4%를 빼앗아가지고 이때 기준은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밑에선 빼앗은 득표수 1438표 그다음에 더해준 득표수 1438표입니다. 이러니까 이 득표수를 빼앗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값이 오차범위 이를 크게 벗어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플러스 4% 마이너스 3%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는 통계학 에서도 아주 이례적으로 큰 표본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투표자 그룹하고 당일투표자 그룹이 6만하고 3만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4가 나오면 안 되고 0에서 2,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조작하지 않은 광주 광역시 동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값을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차이값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사전투표를 조작한 제주지사 선거의 서기표시 선거구의 선거결과하고 광주 광역시의 동구의 조작하지 않는 선거구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 문제를 현재까지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그 문제를 조사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다 조작해가 이런 선거를 국회의원들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덕놈들 사권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또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총선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드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체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참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함구하거나 은폐하거나 먼 산 쳐다보기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온 겁니다. 그 득표수 조작의 관련자와 메카니즘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야 그래야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러면 이 대만 문제 양안 문제 중국 공상당에 의한 대만 침공 문제가 되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죠.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대만과 중국 사이에 그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은 전쟁에 이렇게 연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참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아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지난 6월 24일 무렵이었습니다. 조선일보 특파원이 총통을 지냈던 이분 그러니까 마잉주 전 총통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공평호 tv에서도 소개를 했고 워낙 여러분들 솔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상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외신과 인터뷰를 할 때 좀 솔직한 이야기를 더 잘 틀어놓죠 보통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자국의 여러분들 주요 신문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전후 맥락이 오해를 낫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만 외신기자를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솔직한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조선일보 기자는 마잉주 전 총통한테는 외신기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24일 맞네요. 6월 24일에 마잉주 전 총통 국민당 총통입니다. 국민당은 중국 공상당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죠. 대만과 중국 전쟁 불가피 얼마나 크게 싸울지는 소통에 달려있다. 이분의 나이가 73세입니다. 전 국민당 출신으로 대만 총통을 지냈던 73세니까 과장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정치인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되지만 외신기자를 만나 가지고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해서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 사안을 굉장히 좀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이 소위 양안관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법한 위치에 있는 마잉주 전 총통이 전쟁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굉장히 이렇게 좀 심각한 수위에 발언한 거거든요. 이 이벌찬 특파원이 짧은 뉴스로 그 후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합니다. 이게 이제 6월 24일 날 마잉주 전 총통하고 인터뷰를 가진 이후에 7월 11일 날 대만 전 총통의 전쟁 걱정 그런 후속 기사를 냈는데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만 타이페이에서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인상적인 점은 그가 인터뷰 내내 전쟁을 반복해서 언급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말을 할 때 뉘앙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던 차에 이벌찬 특파원이 반복적으로 전쟁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만은 전쟁에서 한 걸음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마잉주 전 총통의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 몸 전체가 움직일 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정치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도의 경고 메시지거든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학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전쟁에 근접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마잉주 전 총통이 평가했다. 인터뷰 말매는 분합의 중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만과 중국 본토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했다가 아니고 이벌찬 특파원이 한탄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여러분 그런 대만 침공에 관한 그런 내용을 방송에 담은 적은 있지만 이벌찬 특파원의 인터뷰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전쟁 공포가 대만을 덮치고 있다. 이전까지 대만에서 양안 전쟁은 미국의 군비 학종을 위한 구실이나 정치 구호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보통 대만 사람의 걱정거리로 부상한 것이다. 선거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도도 전쟁과 평화다. 유권자들은 어느 당을 선택해야 전쟁 위험이 낮아질까 고민 중이다. 당연히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의 호위적인 국민당 정권을 선택하게 되면 전쟁의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아마 대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벌찬 특파원 이야기는 국민당 정부가 이를 대만 총통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양안 협상의 정치적 기초인 구의 공식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누가 진짜 중국인지는 알아 생각하는 합의가 흔들리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상계에 들어서 무력통일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리더십의 실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좀 이렇게 젊고 활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지만 중국 공상당의 수뇌볼들도 미국의 여러분들 시도부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문제는 빠르게 바뀌는 양안 정체가 중국과 대만 정체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하게 우려하게 중요한 거죠. 양안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반도 정체가 위태로워지고 전쟁 직전에는 중국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북한 도발을 부추겨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거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면 미국의 우방인 한국은 중립을 선택할 수 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전쟁에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동맹국가가 여러분들 참전을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수뇌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깊은 분들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안 문제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수천 년 동안 그래 왔고 지금도 굉장히 그게 참 깊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양안 관계에도 촉각을 곧 두세워야 되고 미국과 일본이 수시로 대만 유사 시나리오를 짜듯이 한국도 만일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미국은 대만 협의 미중 충돌을 전제로 현지 실사에 들어갔고 일본은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을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대만의 국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을 대비 하고 있는가. 제가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주의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대만 침공 문제가 이게 박파원의 그런 후속 보도를 보면 또 외신에서 계속해서 지금 대만과 중국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립을 하고 있다가 사안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그런 대응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사안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사안이 선관위 문제죠. 선관위의 소위 공직선거에 대한 실상을 아마 국내 최초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상세하게 선관위의 선거 사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 것을 파헤칠 책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정거물을 다 인멸하더라도 숫자까지 날려버릴 수는 없죠. 숫자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기준하는 일종의 잣대이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못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베네수엘라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나라가 뭐 완전히 바닥을 치고 바닥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집값이 어떻게 될지 환절이 어떻게 될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요 변수들 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리포트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참조 를 해보게 되면 미국의 소위 물가 10번 정도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추춤하는 그런 추세는 보입니다마는 소위 미 연준의 그런 물가 목표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건원물가를 잡는 데는 지금 역부족 인 것 같습니다.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현은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 아마 그게 제가 사전을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물가를 잘 잡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번을 이제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황 상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불황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불황을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게 되면 고금리 상황이 미국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다방면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자신도 이제 미국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 모으다 보면 이게 금리를 10번 올려둬도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데 노동시장은 아주 그냥 탄탄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가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우려가 들지만 확실한 건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오래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에 드리는 이유는 아니 지금 보니까 집값도 좀 반동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늘려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가지고 돈을 꾸는 겁니다. 저거는 아닌데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제 자신이 뭐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은 예상하는 것이 그냥 제 능력 바퀴죠. 이거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금리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보통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6월 달만 하더라도 심상찬한 가계대출 5월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주택담보대출이 87%가 늘어나고 신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같은 월에 비해가 30% 정도 급증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가계대출 폭탄 다시 증가 이게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19개월째 증가폭 최대 집값 다시 불분나 5월 가계대출 증가 4.2조로 10개월 만에 최대 잘못된 신호 의 가계대출 또 급증 벌써 긴축 허리띠 풀 땐가 이게 5월하고 6월에 집중력 쏟아져 나오는 기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사슬이 이 원인을 이야기해놓은 겁니다. 행정지도 같은 형식으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말도록 그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영끌 비투 다시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 이런 금리나 가격이라는 것은 신호등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과열이 좀 가라앉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뜻도 있겠죠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국민들은 아웃성을 치고 하니까 행정제도는 편리하지 않습니까 은행들을 압박해 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올 상반기에 5대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새로 빌려준 신규 가계대출이 95조 원대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61조 원보다 56%나 급증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금리에 대한 일종의 행정지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규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에서 84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특히 가격 관리나 가격 통제가 들어가게 되면 정치적인 논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금리를 낮추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18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조 8천억 줄였는데 이건 당연히 금리가 올려가니까 금리 부담과 원리금 부담이 들기 위해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당연히 보인 반응이죠. 그런데 한국은 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당국의 은행들의 편한 금리 장사를 질타하고 시장 금리가 하락시로 돌아서자 다시 가계빚이 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 개인신용대출도 11조 원 이상 늘어났고 작년 정가에 2조 5천억 이상 불어났다. 빚줄이기 분위기가 사라지고 3040세대를 중심으로 영걸 빚욱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금리 억누리는 가계부채 폭발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계심이 약해져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금리 부담이 커지는 그런 국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만 보면 안 되고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 권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것이 아마 미 연준의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누어집니다마는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고금리 추세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경기 불황이 이렇게 엄습하더라도 그걸 감내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무장해제가 돼 가지고 마지막에 잘 지적했나는데 적정한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와 사회에 방만한 투기 심리가 다시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들로 무리한 빚을 내서 하는 아파트 투자에 갱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격이 시그널을 그렇게 안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알아서 다들 잘하겠지만 한국의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하고 지금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미국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 우리가 이거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다섯 권 추가적으로 다른 책들을 계속해서 내지 않더라도 이 다섯 권이 그냥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정권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표소를 어떻게 손을 댔는지 이 득표소 손을 대는 방법은 거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섯 권의 책만으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선거가 국민들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 선거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참정권을 계속 지키고 대한민국이 기리끼리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전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참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또 놓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걱정과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참 무심하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기의 노후뿐만 아니고 자식 세대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소위 선거 부정 문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뭐 채용비리니 무슨 떡값이니 무슨 맹절비용이니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이 일종의 언론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가 보니까 장문에 글을 썼네요.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없다면 지금껏 이뤄놓은 발전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그 초석을 뛰어든 사건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벌어졌습니다. 민경욱 의원하고 제가 가장 가장 큰 차이는 민경욱 의원은 21대 총선만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사람들도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제야 전문가와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발견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21대 총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도 모두 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혁심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거의 체면 상태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이 장문의 글을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장기 도장처럼 그렇게 뭉개진 도장이 인천광역시 연수홀의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1974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천장이 뭉개져 나온 겁니다. 뭉개져 나온 것은 왜 뭉개져 나왔냐 투표함을 갈아치기를 해가지고 그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투표함을 갈아치우기를 왜 했냐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투표지수가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소와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재검표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투표제하고 당일투표 투표제를 다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러면 급하게 만들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천장의 일장기 투표지인 거죠. 1974명이 송도 이동 제2투표 도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러분들 현상금 10억을 드릴 테니까 일장기 투표지에 투표하신 천 명 가운데 선착순 한 명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간지 강구를 했는데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가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의문을 해소한 건 선거관리 주체의 의무입니다.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뭐죠? 선관위는 고소고발을 남발한 거죠. 이런 의욕을 해소할 절의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고용 세습과 북한 해킹으로 선관위의 민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친다면 그것은 선관위에게 부정선거 면제비를 줄 뿐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각종 선거를 면밀히 조사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유민주의 앞날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저하고의 일치가 되는 거죠. 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에 국한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 저는 모든 선거 2017년부터 시행됐던 모든 선거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참 이 나라에서 계속 생계를 유지해야 할 모든 사람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재되지 않아 실시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덕표수를 민경욱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4.15 총선을 조작한 거고 여러분들 지금 막 작성한 것이 이게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선거입니다. 박남춘과 유정복이 다퉜던 겁니다. 덕표수 증감이 12% 정도 이루어진 겁니다. 6%를 빼앗고 6%를 더하고 광주시장선거는 전혀 조작이 없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김없이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7%가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6%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일투표자 그룹과 사전투표자 그룹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죠. 사전과 당일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이 여러분 광주시장선거는 완벽하게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차이값도 같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선거 조작을 밥 먹듯이 해온 겁니다. 2017년부터. 인천시장선거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대구시장선거입니다. 대구시장선거를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죽었다 깨어놔도 대구시장은 당선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선거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한테 11%를 빼앗고 바른미래당 김형규 후보한테 1%를 빼앗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져가지고 한 것이 국가기관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을 위해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어느 선거가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대전시장선거입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그것을 낱낱이 여러분들 고해받친 것이 바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인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 일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문제처럼 아이들 문제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공병을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도둑질을 다 알아냈기 때문에 이걸 고하지 않고서는 양심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이름대로 잿빛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례에서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선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호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러시아 하면 참 만감이 교차를 하죠. 한국의 그런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앗아갖고 현재 북한 동포들을 그냥 노예처럼 삼고 있는 그런 김일성 왕조의 출범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오늘 러시아에 대한 나라를 한 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라는 책이 나왔네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한국에서 이제 한 20년 정도 사신 분이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청년기까지 지낸 절반은 이제 한 40대 되신 분 같습니다.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러시아에서 한국인으로 귀하한 러시아계 한국인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제목을 참 잘 일리아 눈으로 요즘 러시아계 방송도 많이 나오시는 분 같습니다. 벨라코프 일리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났고 극동국립대학 한국학과를 졸업한 뒤에 방송활동도 많이 하시고 한 40대니까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 책은 러시아를 소개하는 책이고 러시아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가 지금 돌아가는 것 그런 부분인데 자 여러분이 보시면 러시아라는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분들 걸쳐 있습니다만 유럽 국가 등에서 굉장히 독특한 국가죠. 그런데 신민사회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협격한 공헌을 한 우리에게는 뭐 칼기 이름들 피격사건이나 이런 걸로 기억에 남아 있죠. 벨라코프 일리아 러시아 사람들은 슬라브족이지 않습니까 슬라브족인데 유럽인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아시아인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어쨌든 근대 신민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도 굉장히 이단하죠. 전체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푸틴 지하에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태어난 나라에 따라 지리적인 인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는 아주 아주 커다란 나라입니다. 러시아 국토 면적은 1713만 제곱킬로미터고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남한 면적의 171배가 됩니다. 최남단과 최북단의 거리는 4천킬로미터 이상이고 동서 거리는 1만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서쪽의 거의 끝에 있는 상터페테르 부르고 하고 나면 블라디보스톡 사이가 1만킬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러시아 동쪽 끝과 서쪽 끝의 시차는 무려 11시간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밤 11시 뉴스를 할 때면 러시아 동쪽 끝자락에 붙어있는 캄차카반도에서는 다음 날이 된 지 한참 지난 뒤입니다. 러시아에는 모두가 같은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선뜻 이렇게 감이 와닿지 않지만 이 일리아란 분이 쓴 러시아에 대한 개갈적인 지정학적 특징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거리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고속철도만 타면 3시간 이대로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3시간으로 갈 수 있는 이웃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3시간 그리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근교로 놀러가는 수준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인 거죠. 이 지정학적인 특성이 어떤 그런 사회 구성원들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물론 나와 같은 슬라브계 백인이 가장 많습니다. 2010년 러시아 통계청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의 77.7% 정도가 슬라브계 백인이고 나머지 22%는 소수민족입니다. 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타타르족 3.7% 우크라이나족 1.3% 체첸족 1.0%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85개 연방 구성체가 있고 22개 공화국, 46개의 주, 9개 지방, 1개 자치주, 4개 연방국, 3개 연방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는 한국으로 치면 도와 비슷합니다. 다민족 국가인 거죠. 다민족 국가인데 이 슬라브족들의 국가가 77.7%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많은 그런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근대 신민국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족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열티아 왕조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런 신민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서구 유럽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 역사적 맥락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몽골의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말을 소중히 여기는 몽골의 영향으로 틀의 길이 색깔에 따라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러시아식 만두 펠메니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몽골이 아주 가혹하게 이름 지배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아주 무자비하게 그리고 아마 그와 같은 그런 무자비한 그런 폭정의 전통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 슬라벡의 문화에 짙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의 삶부터 언어까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18세기는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이른바 동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이기도 합니다. 중부 러시아에서 주로 거주하던 백인 슬라벡의 러시아인들이 이주하여 현지 소수민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러시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전체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나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몽골 지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압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 그게 이제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유전자처럼 각인이 돼버린 그런 사회인 거죠. 특히 러시아에 대한 그런 몽골의 지배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뭐죠. 서구 유럽하고 서유럽하고 갈등을 믿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럽 보시게 되면 러시아적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 무뚝뚝게 잘 웃지를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잘 안 웃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러시아 속담을 꼭 알려줍니다. 이유 없는 웃음은 정신병자의 정상이다. 조금 과한 말 같지만 러시아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웃음과는 바로 진심입니다. 전체주의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문화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왜 많았냐 압재가 관에 의한 수탈이나 압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문화적으로 거짓말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최하가 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잘 웃지 않냐 항상 속내를 숨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작가인 일리아 씨는 한국계 러시아인이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전체주의 하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심성이나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게 다 바뀌니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이 무뚝뚝해 보인다는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20세기 러시아의 역사는 고난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 전적은 최악의 내전상태에 빠졌습니다. 1930년대는 스타일린의 대숙정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탄압을 받았습니다. 칼 끝이 목더미를 간지로 인 공포가 일상이 됐습니다.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으로 3천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웃을 수 있겠습니까 속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죠 개방적인 사회는 잘 웃지 않습니까 미국인들 만나면 잘 웃고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가 영향을 미친 거죠 사람이 뭐 문제가 있다 이보다도 오늘 일리아시의 여러분들 지극히 사측인 러시아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상반기에 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도덕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일은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귀하한 러시아인 이제는 한국인이죠. 일리아시의 지극히 사측인 그런 러시아에 대한 책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한번 들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튀지 않아야 된다. 튀다가는 골로 간다 이런 내용인 거죠. 지극히 사측인 러시아. 표지를 참 잘 잡았네요. 러시아 정조의 제목을. 책을 만드신 분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든네요. 벨라코프 일리아라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귀한 한국인입니다. 보시죠. 한국에서는 모스크바도 러시아의 일부임으로 상당 부분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모스크바는 한국에 생각하는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라기보다는 미국 대도시와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격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신용카드는 못 쓰는 게 정상이고 모스크바를 벗어나게 되면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모스크바와 그 밖의 러시아 사이에는 몇 십 년의 격차가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를 아예 다른 나라처럼 취급합니다. 이런 내용은 러시아를 직접 여러분들 방문해보지 않고서는 알기가 힘든 일이죠. 저는 러시아를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외국어 대학교에 러시아학과의 교수님이 이만큼 두꺼운 러시아의 문화예술에 관한 책을 쓰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문화적으로 깊이가 있는 나라는 거죠. 한국의 온 뒤로 가끔 혈압이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러시아인으로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 왜곡 그 자체입니다. 이완용을 독립투사로 묘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후적 해석이지만 현재 푸틴을 지지하는 러시아인들은 고르바초프가 미국의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일리아라는 분은 40대 분으로 이런 뭐 깊은 역사적 건 통찰이나 이런 것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미 19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쏘린이라는 체제는 그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생산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러시아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러시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일리아시는 고르바초프는 그냥 이완용과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소련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소련은 이미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든 말든 관계없이 이미 그 체제 자체가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소설 읽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구소련 시대 때는 소설이 굉장히 많이 읽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소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체제였거든요 그 체제가 1980년대 생산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1990년대 중반까지 뭐죠 매달렸던 사람들이 한국의 586 운동권들이지 않습니까 대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푸틴은 스탈린을 사악한 독자자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바꿔버렸습니다 푸틴은 스탈린 시절에 소련을 찬양하면서 칠스라는 키보드를 뽑아내었습니다 그럼 스탈린이 지배하는 소련 시절을 좋은 국가의 원형점으로 성동했습니다 사회의 모든 면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과 털 안에서 잘 살아가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독재자니까 독재자는 어떻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역사적에서 뭔가 그렇게 모델 케이스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 스탈린을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을 했는 모양이 결론적으로 푸틴은 푸틴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칠스를 지키는 미국식이 아닌 우리만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 반민주적 형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 가운데 다수는 이상률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인물이 푸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일리아시의 지적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식 중국식 민주주의 중국식 체제 이건 다 가짜인 겁니다 본인들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독재자들이 가장 손쉽게 쓰는 것이 우리식 중국식 소련식 러시아식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와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 무슨 중국식 체제가 무슨 베이칭식 워싱톤 콘센서스 베이칭 콘센서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여러분들 추구하지 않는 모든 독재 체제는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반민주적 형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러시아인들 가운데 다수가 이상률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인물이 푸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슬라브게이의 러시아라는 나라는 유럽에 속해 있지만 또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서구 유럽과 완전히 다른 역사적 계적을 밟아온 거죠 그것은 근대 신민사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자유라는 것을 체험해본 역사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전체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은 알게 모르게 러시아인 국민들에게 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푸틴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역사적 궤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사적 궤적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문제를 볼 때도 참 역사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근대 신민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독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지만 법률까지 만들었습니다 권력비판검지법입니다 여기에 대해 포배현상의 언론의 자유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른바 해외에이전트 검지법입니다 누구든 마음대로 입에 재갈을 정부가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시절의 완전한 독재와 1990년대 생지옥 같은 자유를 경험한 러시아 국민은 지금 상황을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보수적인 러시아 어르신들은 정부가 언론을 박살내든 정치인을 탄압하든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again 1991년은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페테르스브르건 개방정책 이후에 소련인들이 굉장히 크게 고통을 겪었죠 연금 박탈부터 시작해서 저승장 사회적 혼란 그러나 그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생산력이 뒷받침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체제가 생산성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 체제가 정상화 되려면 앞으로도 요원한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독재 좀 하면 어떻냐 이런 겁니다 러시아에선 튀지 않고 자기 본래 위치가 자리에 글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문화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를 고민한 러시아 작가들의 문학 작품도 많습니다 이반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가 속한 계급과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가지려다 실패한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린이라도 사실 여자가 하면 안 되는 일 즉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신분에 맞게 조용히 살지 않고 변화를 추구해서 벌어지는 비극을 다룬 겁니다 러시아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보면 대부분 당시 러시아 사이 가치관에 반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는 비극 혹은 자신의 자리가 위치해서 하면 안 되는 말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은 70년 동안의 사회주의 체제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질기게 계속됩니다 한국 사회 여러분들 좌파지향적인 그런 문화가 요즘 들어서 저는 우리 문화 속에서 참 많은 대한민국도 근대신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1945년 민군적 하에 있었고 다행히 우남 이승망 같은 걸출한 여러분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부지리로 자유민주주의를 얻은 겁니다 서구 유럽처럼 여러분들 처절하게 압제나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쟁취한 그런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사회주의가 있었지만 70년 동안의 여러분들 그 소위 러시아에 흘러내려오는 이런 문화를 없앨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죠 어떤 민족이나 사회의 그런 뿌리 깊은 문화나 역사라는 것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겁니다 특히 저는 한국 사회의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면서 이게 참 역사적인 그런 맥락이 굉장히 깊은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일리아시의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를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모두 다섯 권의 도덕놈들 시리즈 더 이상 여러분 책을 출간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졌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엉망진창인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떻게 고차가 돼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를 낱낱이 고발한 책이 도덕놈들 1권에서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앞날과 아이들의 앞날에 시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으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일반 국민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그냥 자유민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너무나 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제가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